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서 회고록을 냈습니다. 외교 안보 분야에서 비화를 공개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미 대통령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.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딸을 언급하며 핵을 쓸 생각이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정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주년을 맞아 발간한 회고록에서 남북정상회담 뒷얘기를 전했습니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론 보도를 봤을 땐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겨졌는데 첫인상이 아주 예의 발랐다며 대화할 만하고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또 김 전 위원장이 누누이 핵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.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잃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도 회고했습니다. 단독회담을 가진 도보다리 산책 때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된 고충을 털어놨다고 했습니다. 미국 측에서 여러 곳을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 전용기로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는 것. 미국 측에서 비행기를 보내줄 수 있다고 했지만 자존심 상해 그럴 수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.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최상의 케미를 언급하며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트럼프가 솔직해서 좋았다고 썼습니다. 반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. 채널A 뉴스 정윤주입니다.